음악 안녕하세요. 음악으로 역사를 걷는 대중음악사학자 당국대학교 자유계양대학교수 장유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라 자표 파는 아가씨와 승강이라네 이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나 깎아 대자고 돌려대니 원 이런 짓에 지금 따라 부르셨죠? 제목은 몰라도 가수는 몰라도 모두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그 노래의 원조 강홍식의 유쾌한 시골 영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영춘의 서울구경이란 제목으로 더 친숙할 텐데요. 그 노래의 원곡이 무려 1936년에 일제강점기 때 나왔어요. 놀랍죠? 오늘은 이 유쾌한 시골 영감이라는 노래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크게 네 가지 갈래의 장르의 노래가 있었어요. 오늘날 트로트로 잘 알려진 노래를 당시에 유행가로 불렀고요. 서양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재즈소 그리고 전통 가요의 대중 가요화라 할 수 있는 신민이 그리고 웃긴 노랫말로 이루어진 마녀가 있어요. 마녀는 크게 두 가지의 웃음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따뜻한 연민의 웃음이라 할 수 있는 해악이고요. 다른 하나는 차가운 조롱의 웃음이라 할 수 있는 풍자예요. 사실 사회적으로 억압이 강해질수록 풍자가 발달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유쾌한 시골 영감이 대표 마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처럼 유쾌한 시골 영감의 일상을 다루었고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웃고만 말 수 없는 짠한 마음이 들어요. 왜일까요? 일단 이 노래의 원곡 먼저 보시죠. 유쾌한 시골 영감의 원곡은 영국의 차이스 판 로즈가 노래한 웃는 경찰관을 뜻하는 The Laughing Police Money라는 곡인데요. 뚱뚱하고 늙었으나 정말 잘 웃는 경찰관을 소재로 한 노래로 중간에 똑같이 웃음소리가 들리시죠? 사실 이 노래의 진정한 원곡은 더 이전의 노래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원곡은 1890년대에 조지 존슨이 부른 The Laughing Song입니다. 이 노래는 1890년대에 음반에 수록되기 시작한 흑인 민요를 뜻하는 쿤송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노래의 영향을 받아 펄스 펜 로즈가 1922년에 The Laughing Police Money라는 제목으로 음반을 발매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36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번안한 노랫말로 다수 강홍식이 유쾌한 시골 영감이란 노래를 불러서 음반을 발매합니다. 유쾌한 시골 영감은 음악적으로는 재즈, 문학적으로는 마녀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시골 영감이라는 제목처럼 문명의 수혜를 받지 못한 시골 영감이 생전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면서 겪게 되는 일을 웃음과 연민으로 풀어냈어요. 가사 한번 볼까요? 시골 영감님께서 서울 구경을 떠나셨는데 잠옷 유쾌한 장면이 많았겠다 라는 사설을 시작으로 영감이 난생 처음으로 기차를 탈 때부터 서울에 도착해서 인력거를 탈 때까지 좌충우도라는 희극적인 행동들을 연출하게 됩니다. 이 노래가 의미가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 노래를 듣고 웃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웃음으로 유쾌하고 명랑한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그저 웃고 말기에는 미진한 구석이 있어요. 처음 와본 서울의 낯선 풍경이 황당했던 시골 영감은 사실 이 모습은 당시의 대중들과 많이 닮아있는데요. 식민지식이 근대와 문명에 적응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시골 영감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골 영감은 동정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 노래의 노랫말이 지닌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식이 당대인에게 가장 강력한 근대의 충격을 던져준 눈물은 아마 새로운 교통수단인 전차와 기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차에 적응하는 것은 시간과 규범, 또 규율에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노래는 차갑고 냉정한 근대의 질서를 만난 당대 서민들의 당혹감을 해악적으로 묘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흔히 우리의 민족 정신을 이야기할 때 한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만큼 슬픈 역사가 유구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 많은 한을 흥으로 승화시키기도 했어요. 어쩌면 그 정신이 지금의 케이팝의 뿌리가 아닐까요? 그 시절 시골 영감의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를 상상하며 일제강점기라는 막막한 현실에 잠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음악이 준 건 결국 위로니까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유쾌한 시골 영감과 같은 마녀뿐만 아니라 신민요와 재즈송 그리고 일제의 강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궁극가요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유행했던 다양한 음악과 관련된 유물들을 통해 그 시절의 아픔과 위로를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유쾌한 시골 영감 마저 들어보시죠. 이즈한 시골 영감은 이즈한 시골 영감은 감사합니다.